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낙관론을 갖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옴짝 달사갈 수 없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도 옥죄어지고 동시에 경제적 자유도 크게 옥죄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규제천국의 길입니다. 지금 기업들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입니다. 감사의원 분리수님 상법개정안입니다. 그리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그룹 감독범 도입 등 이른바 공정경쟁 3법 공가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은 공정경쟁 3법만 아닙니다. 9월 23일 날 규제 신설 강화 내용을 종합 안내하는 규제정보 포탈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참조하면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5월 30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발의된 4095건의 법안 가운데서 규제법안만 하더라도 모두 494건 12.06%가 됩니다. 불과 6개월이 최대지 않는 시간 동안 이렇게 엄청난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수는 이 가운데 284개의 법안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규제법안의 절반 이상이 기업을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출신인 소선외원인 이수진 의원이 17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된 경우에 기업의 추가 퇴직금 부담액은 6조 7,092억 정도에 달할 예정입니다. 1년 미만 퇴직자의 약 5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소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퇴직급여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법이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빈번하게 직장을 옮겨다님도록 용기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도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월 16일에는 이미 온라인 비즈니스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더 이상 출제할 수 없도록 만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전통시장 1키로 이내 5년 동안은 대형마트 입점이 금지됩니다. 또한 준 대규모 전포의 의무휴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 그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2중, 3중, 4중 규제로 경제주체들을 옥죄해서 꼼짝달싹, 옴삭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대한민국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산주체들은 계속해서 옥죄지만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중과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수치가 됩니다. 버는 사람은 줄어들고 쓰는 사람은 늘어나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질문은 한국의 국회입니다.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다른 직종보다 유난히 많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29명 가운데 21명, 한국당은 108명 가운데 18명이 됩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6명 가운데 1명이 법조인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직종보다 법조인들의 국회의원이 되기가 유리합니다. 선거에 출마했다가 탈락하더라도 생업의 현장에 법조인들은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규 전 서울 변호사회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선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마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호사업을 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하면 또 몸값이 크게 올라가게 되고 이번 4.15 총선에서도 부정선거로 억울하게 탈락한 거물급 후보들 가운데 재금표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법조인 출신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굳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에 지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래저래 법조인들이 국회의원 입성은 유리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일, 자기에게 익숙한 일을 하게 마련입니다. 국회가 마치 입법을 양산하는 공장처럼 바뀌어가는 구조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지나치게 법조인 비중이 높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어떤 경우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입법은 양산하지만 그 입법이 경제주체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고민하고 이것을 절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난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생산 주체를 꽁꽁 묶어리는 입법들이 양산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물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인은 이렇게 볼멘 소리를 털어놓습니다. 정부 여당이 기업을 때리는데 야당까지 외면하면 우린 목소리를 대체 누가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원래 이 나라가 상인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이 나라는 양반의 나라였습니다. 문과의 나라였지 기술직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는 구섭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훗날 세월이 흘러서 나라가 어려워지면 정신을 차릴지 당분간은 정신없이 법을 쏟아내고 생산 주체들의 생산과 투자와 소비 의욕을 대폭 얻는 법들이 양산될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는 규제 완화, 규제 핵파라는 그런 용어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의 흐름은 규제 완화와 규제 핵파라는 도도한 흐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런 주장은 공허하고 먼 나라에서나 가능한 그런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한국인들은 규제로 모든 생산 주체를 옥죄는 비용을 앞으로 시간을 두고 톡톡히 지불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가 활동합니다. 여러분의 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